전주 외곽의 한 음식점. 지난해와 올해 석 달 분 전기요금을 비교해봤더니 대략 20% 안팎 부담이 늘었습니다. 이런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늘면서 참고 기다려온 엔데믹 특수가 사실상 시원찮은 상황입니다. 전반적으로 매출이 그 이상으로 상승이 되면 물론 마진은 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. 전기요금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지난해에만 킬로와트당 19.3원, 올해는 지금까지 21.1원이 올랐습니다. 올해 초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난방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18.6%는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. 이렇다 보니 정부의 인상폭과 속도 조절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. 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천천히 올려서 물가 안정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경으로 2021년 코로나19 확산 시기 소상공인을 위해 석 달간 전기요금을 최대 50% 감면한 적이 있습니다. 현재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을 담은 법률 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.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.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.